이 사회부장 동아일보의 사회부장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사회부장들의 얼굴이 참 젊게 보이네요 의사단체가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몇 분이 남긴 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당한 정책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기고 지는 문제라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젊은 엘리트들의 발을 묶어놓고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의로 파탄 이공개 파탄 과연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귀닫고 있는 국민들도 제발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이 기자 양반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글을 쓰네요 제가 이번 사태의 초기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번에 전혀 변수가 아닙니다 대학병원과 개원이 열심히 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의 휴지는 해결해 조금도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대생과 전공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장식품하고 같은 겁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뭐죠? NG는 전공의 복귀하고 그다음에 의대생 복귀입니다 내년 신규 의사 배출 없습니다 내년 또 전공의 전문의 배출 없습니다 한 해만 더 추가하면 의료가 완전히 망가지고 용산에 있는 사람까지 흔들리게 될 겁니다 탄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료인력 공급망 체제가 완전히 와해가 돼가지고 한 해 두 해 정도 펑크가 생기게 되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국민들이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는 이야기죠 그런 미련한 짓을 지금이라도 뭡니까 수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종 책임을 지는 리더의 가장 위험한 점은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조기 수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래 사람들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처음에 여러분들 큰 깃발 들고 이 천명 증언에서 단 한 명도 증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뭐죠? 호기를 부렸던 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조기 진화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진화 안 하면 나가라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 나가라 당신이 문항에 도저히 우리가 1년 이내를 참을 수 없다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의료 붕괴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누가 봐도 의료 붕괴는 시작되었고 전공의 의대시행 필수과에는 아무도 안 갈 것입니다 의료계획의 필수과를 완전히 박살내는데 정부가 이기면 좋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의료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의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 살리는 판수가를 하겠습니까 이긴 것이 진 것입니다 앞으로 겪으면서 후회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술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민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기용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덕수가 수술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당신들 정책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의료 현장을 정확히 아시는 분 말씀입니다 정원이라는 면에서 정부 말대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책 추진을 이기고 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총칼로 눌렀다는 면에서 민주주의를 포기한 저급하고 폭력적 정부임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었기에 결국 의료는 붕괴되었고 더 이상 전문의 배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난 날의 중국처럼 문화대혁명 때 상황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왜 저항합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보니까 의료를 붕괴시키는 정책이니까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정신 체리시기 바랍니다 맹장 수술도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본질을 제대로 알고 기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의료 효율이 엄청난 나라에서 과연 의사 수가 모자랍니까 외국에서는 인기가 많은 필수 의료가를 왜 대한민국 의사들은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필수 의료 패키지를 왜 의사들이 반대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의사 수를 2천 명이 아니라 2만 명을 늘리려면 과연 필수 의료가 살아나겠습니까 본질을 모르면 수박 껍질 만지는 말만 할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는 점차 사라져 갈 것이고 건강보험은 고갈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미국과 같은 의료 민영화입니다 이것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정이냐 불이냐를 가념하는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윤 대통령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다 깔아문긴 게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하시는 일의 가운데서 옳은 일이 뭔지 옳지 않은 일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장시간을 드려서 오늘 일요일 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옳은 일을 하자는 거죠 옳은 일을 해야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불의를 보면서 그걸 침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라가 망가질 테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는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공정성을 전부 다 깔아문긴 겁니다 의료계획이라는 것은 의료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이 18세기 아니고 21세기입니다 AI를 활용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금시의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옳지 않은 일을 해온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을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포장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쏘가 넘어가지만 쏘가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쏘가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주옥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의료 분야에서 예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사회부장이 뭐라고 칼럼을 쓰든지 간에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칼스가 전공의들을 끌고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공의는 돌아가지 않고 또는 의료 붕괴가 필연적이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기고 지는 문제도 아니고 자존심이 갈린 문제도 아니고 시작부터 과학적이지 않은 의사 수축외로 문제를 일으킨 정부의 의사들이 강하게 항의한 겁니다 2천 명이 사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온 2천 명이 거짓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 정도는 2천 명이 거짓만한 걸 본인이 알 겁니다 그래도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왜 체면이 있으니까 왜 이번에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 그렇다고 해가 여러분 계속 속일 수 있겠습니까 숫자도 2천 명이라고 못 박은 부터 솔직히 주술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2천 명을 늘린 정원을 조육시킬 공간 기자재 인력이 없습니다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범죄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필수 의료 종사자들을 김빠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여러분들 사기를 친 거잖아요 좀 극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거짓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여러분들은 거짓말인데 그걸 여러분들 그냥 국민들한테 하면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가운데 저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2천 명이 사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2천 명이 왜 필요한지를 검증 증명을 해볼 수 있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하늘로부터 점지받은 숫자가 2천 명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격한 이야기를 대부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도가 돼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거나 영화가 있다고 대통령을 까거나 할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너무나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명확한 불이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는 불이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완장을 차고 있지만 불의에 한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기본권인 겁니다 의료체제계가 이런 완전히 무너질 게 명확히 보이는데 어떻게 불의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이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뭐 그걸 가지고 억하 심정이 있어 가지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조할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장원재 부장 이번에 정부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왜 중대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겼으면 중대본부도 해체하고 정상적인 의료현장으로 평온을 되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부가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의료현장의 난백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전공기가 수천명 사라진 공백상태입니다 의대생 유급휴학으로 내년 또 학사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진 의대 교육현장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게 해결되지 않고는 정부가 이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사 의료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원의들은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진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젊은 의대생하고 전공의들은 진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긴 게 아닌 겁니다 정부 실패는 이미 확정적입니다 의과대학이 2천명이 늘어난 인원을 교육할 여력이 없고 의학 교육규를 평가한 대부분 의과대학이 의사 국시를 치를 수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억지로 의대 교육을 강행하고 의학 교육평가 기준을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실한 의과 교육과 수련을 받은 의사들이 매년 수천명이 쏟아질 것이고 그 의료사고의 피해 대상은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필수 의료가는 앞으로 점점 감소할 것이고 지방병원은 문을 닫고 의료재정적자는 가속화되고 의료보험은 무너질 것입니다 피해자는 모든 환자들과 국민들입니다 정부는 책임을 그때는 이미 윤 대통령은 다 퇴임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의대생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의과대학 정원은 이루어지고 더므로 의료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기존에 봤던 질 좋은 의료습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외국에서 의료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올 후반기 가면 아주 초조해질 것입니다 의대생 2학기 등록금 납부가 없습니다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도 없습니다 전문의도 배출이 안 됩니다 이것 한 해만 더 지속하면 그냥 파국입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알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료 인력 공급망 체계가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무자비한 정책을 그냥 내놓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여름에 지방대학병원 3개 정도 부도 아니면 부도 날 정도로 심각해져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병원이 매일 수십억씩 적자가 날 거 아닙니까 병원마다 다 합치면 수백억 정도 적자가 계속 날 겁니다 무슨 돈으로 메워줄 겁니까 이미 국민은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올해 2월 이전과 같은 의료 수비스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건 말건 의사들이 완전히 굴복해도 이미 필수 의료와 우수한 의사 양성 교육은 박살난 것이 한국 의료의 현주소입니다 당신 말대로 의사들이 못 이기고 차근차근 부작용 없이 늘리도 되는데 민주주의 기본인 논리 설득 협상이 없이 그냥 의사 증언을 두 배로 늘리다는 게 명분이 맞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밀린다고 우크라이나를 포기해도 됩니까 잘못된 정책을 무도한 방법으로 밀어붙이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의료 문제는 윤석열 최악의 실책으로 남게 될 겁니다 최악이죠 최악 아마 윤석열 하면 의료 이렇게 생각이 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외적으로 동아일보의 이 사회부장 장원재 사회부장의 글에 대해서 여타 기사와 달리 현장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이 현장을 이해하는데 이분들의 이야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에서 좀 많은 주제를 의료 충돌 문제로 이렇게 담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러분 더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